반갑습니다. 메가스토지 수능 경제 강사 우영우입니다. 9평 중요한 시험 치르느냐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로 여러분 이번 9평 어떻게 시험을 보셨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을 위해서 더 준비해 나가시고 수능에서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는 부분일 테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평은 따로 찍을 테니까요. 그냥 해설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경제순환 모형인데 항상 나오는 그 자리에 나온 건데 모형이 없네요. 경제순환 모형인데 그 모형을 주지 않은 것만 독특할 뿐 A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주체 A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니까 기업이고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이 90%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2번도 동일합니다. 경제순환 모형 다음에 나오는 게 경제체제의 문제고 배속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주제를 아주 쉽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기본문제라고 3대 문제라고 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What, How, Forum의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개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이 선택의 문제에서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 정부의 계획명령 통제에 있으면 계획경제체제 따라서 A는 계획경제체제가 되겠고요. B는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물의 종류를 결정하고 얼마나 수량을 결정하는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이고 개념을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걸 해결할 때 효율성을 이거 해결할 때 효율성을 이거 해결할 때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것까지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보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틀리는 것이 개념이 부정확해서 틀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상위권 학생들 중 우리 경제하는 친구들 개념도 조금씩 챙겨가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3번은 수요 공급 연관제 대체제 문제이고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난이도는 매우 낮고요. 한번 보시죠. X제와 Z제는 모든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르고 우아향 우상향 하고 Y제와 Z제는 서로 관계가 없음 연관제가 아님 독립제라는 표현인데 수능에서 쓰지 않고 있고요. 서로 관계가 없다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시게 되면요. 알치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X제를 찾는 사람들이 수요 증가 요인이죠. X제 시장에 어떤 변화 요인이냐. 수요가 증가하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X제 원료인 Y제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니까 원료의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X제 시장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하죠.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X제 보완제인 Z제 생산이 이상 기온에 따른 환파로 크게 감소해요. 그럼 Z제 시장에서 Z제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Z제 가격이 상승하면 함께 팔려야 되는 X제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같이 안 팔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죠. 가는 X제 수요 감소? 아니요. 증가 요인입니다. 2번 나는 X제의 공급 증가? 제가 반대로 표시했네요. Y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X제는 생산비가 높아지고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공급 감소 요인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만 발생할 경우에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만 감소하게 되면 시장에서 판매 수입 어떻게 돼요? 줄지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줄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감소하고요.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가와 나 이 둘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위로 올라갔죠? 상승. 답은 4번. 5번 선지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니까 그냥 이동 요인, 수요 공급 요인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균형점 잘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우 평이합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환율 문제를 4번에 냈고요. 환율이 변동했을 때 유불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지는지. 달러와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변동으로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미국과 미국, 우리나라 한국. 가치 변동했는데 우리가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줄었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살표는 돈의 가치를 표현한 겁니다. N달러 환율, 일본과 미국인데요. 환율이 변동해서 미국 유학 학비 부담. 그러니까 일본인이 미국을 가려는데 부담스럽대. 그러면은 NR에 비해서는, 즉 미국에 비해서는 누가? NR가 미국이 아니죠. 예, 일본이죠. 일본에 비해서는 미국이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본이 있는 거지. 그래서 NR, 달러, 원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가장 높아졌고요. 그 다음 달러고요. 그 다음에 NR가 가치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1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 하락입니다. 2번, 기억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답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의 원달러 환율, 공급이 증가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미인의 요인으로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투자 증가를 질 수 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럼 N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네요. N달러 환율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 감소가 되겠네요. 4번, 기억으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 물건을 쓰면은 비용이 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5번입니다. 니은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체, 일본보다 미국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외체 상환, 빚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끼리 좀 더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4번까지 보셨습니다. 5번입니다. 5번입니다.